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덕진자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장소는 강원도 동일이신데요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해드린 Q7 50T 대 차량 고객분께서 그때의 서비스와 빠른 출고에 감동한 나머지 다른 고객분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고객분께서는 T관 올스페스 차량을 진행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계약 장소 와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출고하신 Q7 차량이 딱 하니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고객분한테 특별하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출연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사 제가 특별히 부탁했는데 저 한 번만 놔줄 수 있으실까요? 대표님 이렇게 어려운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또 얼굴까지 소개해주시고 물론 제가 모자이크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1년까지는 아니고 그냥 몇 개월 좀 타셨는데 좀 괜찮으십니까? 매우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또 뭐가 또? 처음에 출고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출고가 매우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진짜 제가 또 썬팅이랑 좋은 거 잘 해드리고 또 그래가지고 진짜 서비스도 최고의 서비스여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항상 안 좋은 전 하시고 네 여기에 리선 김학생님 파이팅 한번 외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 피자님 파이팅! 파이팅! 진짜 얼굴 공개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저 위에서 이렇게 슈아이신 저희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짜 인간적인 관계에 이어가는 저 김팀장 모습 앞으로 지켜봐십시오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